남녀노소,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파크골프장도 있는데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마련되길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비장애인으로 있다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일 처음 운동 시작한 거가 파크골프예요. 특히 휠체어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또한 구장 이런 데서 조성을 해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셨을지라도 파크골프를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의 솔루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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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